자 여러분 이거 막 옛날식이 아니라서 옛날에 막 하는 사람을 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그 학생들도 너무 많고 실력들은 다 너무 많아서 실력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거기에서 왔을 때 또 두 번 신청하는 거 같아 길에서 왔어 길에서 왔을 때 길에서 왔을 때 내가 오빠를 할 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는 건에 따라서 인생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멀쩡하다가도 의사를 잘못 만나면 당장 죽을 수 있고요 짧고 그런 대화에 안 나는 거야 옆의 학생에 따라서 그리고 내 친구에 따라서 내 여자친구에 따라서 내 선생님에 따라서 내 친구가 자기 자신을 따라서 내 인생이 있을 것 같아 정말 진짜로 생각하고 대답하기 전까지 우리는 생각하고 이 반응은 안 돼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 반응은 안 돼 이 반응은 안 돼 이 반응은 안 돼 자기가 진비가 돼 이 반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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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지 razor 원YU 영어로 영어로 저기 이제 강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